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기에서 오늘의 끝! 먹기 좋은 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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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빠 쫓아다녀? 아가리 왜 밥 안먹어? 먹어봐 왜 그래? 왜 자꾸 하지? 저는 장바는 게 없는데? 아가씨 호리야, 어제 먹었던 거 줄까? 땡! 가! 가! 나한테 안 돼! 나한테 안 돼! 자, 가서 앉아! 그릇! 안녕하세요! 오늘은 하늘을 넣어줍니다! 오늘은 고추냉이기! 고추냉이를 넣어볼께요!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. 고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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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